태극 8장 태극 8장은 7개의 새로운 동작 두 발 당성 압착이 몸통 거들어 바깥 막기 외산틀 막기 당겨 턱 지르기 아래 거들어 막기 뛰어차기 팔꿈 돌려치기 서기에는 앞과 서기가 있으며 27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 8장 준비 기본 준비석에는 하단전에서 손을 가볍게 올려서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지어서 내렸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하단전과 세운 주먹 하나면 되겠습니다 거들어 바깥 막기 거들어 바깥 팔목 거들어 막기 예비 동작 하나 둘 막았을 때 주먹 끝이 어깨 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거두는 손은 팔꿈을 벗어나지 않는 손 손목은 중심선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몸통 바로 드리기 스트레이트 뒷구비에서 앞구비를 전하는 앞으로 한발 나가면서 몸통 허리까지 들어가서 몸통 바로 드리기 해야 되겠습니다 둘 두 발 당선 차고 기압 넣고 몸통 막고 두 번 드리기 해야 되겠습니다 둘 둘 나가면서 지르기 둘 뒤로 닿아서 외산틀을 막기 외비동작 하나 이 상태에서 외산틀 막은 자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과 행으로 일직선선상 있으면 되겠습니다 둘 막았을 때 외산틀 한쪽 팔은 주먹 끝이 머리를 벗어나지 않는 손이고 내려막는 손은 한 뼘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비동작 당겨 턱지르기 예비동작 하나 자 잡아 끌듯 천천히 이거는 5초에서 8초인데 요즘 시합장에서는 8초를 유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당겨 턱지르기 둘 둘 앞고와서 외산틀 막기 하나 당겨 턱지르기 둘 여기에서 손날 거두로 바깥마끼 예비동작 취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둘 자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손목은 중심선 손은 거두는 손은 팔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몸 몸통 바로 저기 둘 둘 차고 한걸음 두걸음 물러면서 바탕손 안맞기 예비동작 취해줍니다 둘 손날 거두로 바깥마끼 하나 둘 둘 앞발 들어 차고 몸통 바로 지르기 둘 둘 범석이 바탕손 안맞기 예비동작 하나 둘 뒤로 돌아 하나 둘 하나 거두로 내려맞기 예비동작 하나 하나 이 상태에서 자 왼발의 위치 왼발의 위치 오른발의 위치로 그대로 차고 왼발이 오른발의 위치 같은 라이너로 떨어지면서 몸통 안맞고 두 번 지르기 합니다 하나 차고 기압 뒤로 돌아서 뒷구비 한손날 바깥마끼 예비동작 하나 팔굽 돌려치기 하나 동주막 앞치기 둘 하나 뒤로 돌아서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쉬어 이어서 태극 팔짱을 구렁 없이 연속동작으로 보겠습니다 태극 팔짱 준비 시작 정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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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태국 팔짱 태국 팔짱 준비 시작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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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쇼